안녕하세요. 연합인퍼맥스에 근무하는 선재규라고 합니다. 선임기자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크린턴 행정부대인 90년대 중반에 워싱턴에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워싱턴이 사실은 세계 정치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룰을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경제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만 해도 사실 한국 언론의 국제 경제라는 게 상당히 생소했는데요. 그쪽으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국제 경제부라는 때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판도도 완전히 작년 말하고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보는 것은 트럼프 재선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티그룹이 작년 12월에 펀드멘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한 70%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당선 확률이 62%,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고요. 지금 분위기들은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월가 쪽에서 보는 분위기는 백악관은 이미 트럼프 물 건너간 것 같다. 트럼프한테는. 상원. 상원이 중요한 게 상원에서 어떤 대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미국은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하원이 어떤 돈 맺는 문제 같은 것들을 이런 걸 주로 조금 뭐랄까 조금 작은 산림을 하면 이런 상원은 큰 살림, 큰 방향들을 정하기 때문에 상원을 사실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그나마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상원을 공화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설사 재선이 돼도 상원을 뺏기면 그야말로 완전히 두 손 묶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최근 분석을 보면 상원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예측 불허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선거 때 트럼프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때 무슨 어디다가 글을 썼는데요. 아주 개망신당했습니다. 월가에서 예측했던 대통령 당선 확률들이 트럼프의 선거에서 좀 많이 현실화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거는요. 지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의 하나인 S&P500 지수. 그게 이제 1948년부터 그거를 쭉 추적을 해서 그 선거 결과하고 분석한 게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이게 LPL 파이낸셜이라는 데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S&P500 지수가 대선 승자를 87% 정도 정확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맞췄고. 그러면서 이 분석은 선거 3개월 전에 S&P500이 이전보다 높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집권당,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 분석이 있는데 2016년 선거 때도 정확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그때도 S&P500 지수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고 2016년대도 사람들은 다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S&P500 지수를 3개월 전 추이를 자세히 본 사람들은 어?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힐러리가 지는 걸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의 얘기는 대선을 주목하는 투자자들은 11월 3일까지의 선거 앞에서 앞으로 3개월간의 S&P500 움직임을 유의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을 산 월가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감세를 되돌리겠다. 짐작하시겠죠. 특히 월가의 대빵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세금이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월가 CEO들, 월가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다 돌려놓고 자기 스스로도 지금 월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내가 되면은 이것부터 손질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재무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는 건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지금 월가 쪽에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바이든은 사실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을 줄 수 있는 재무장관을 쓸 거다. 그런데 그 1순위로 지금 거론되는 게 에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월요일은 아시다시피 대형은행 다 쪼개야 된다는 얘기. 은행은 은행 일만 해라 이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수익성을 엄청나게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대형은행 임원들 엄청나게 돈 받는 거 다 이제 깎아내리겠다. 물론 이제 대기업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유세 내가 만들겠다 이러니까 뭐 월가에서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또 들리는 얘기는요. 뭐 트럼프가 좀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배학가는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 마스크 계속 안 쓰고 다니고 하면서 이제 나 건강하다고 과실을 하는데 마스크를 죽어도 쓰기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마스크를 써야 할지도 모를 그런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월가의 투자은행인데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요지는 자기들이 쭉 마스크 쓰는 거하고 경제 재개하고 여러 가지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경제에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면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통 봉쇄를 좀 이렇게 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장의 한 5% 정도가 감소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5% 성장률이 5% 포인트가 감소가 아니고 미국 성장에서 5%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 걸 마스크를 써주면 그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골드만삭스 보고서니까 백악관은 이걸 분명히 이제 아마 트럼프 책상 앞에 놔뒀을 텐데 이 보고서가 나온 지 한 이틀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트럼프가 마스크 쓰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회복이 그거 마지막 자기한테 남아있는 카드인데 이런 거라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 짠 하고 나 마스크 쓴다? 여러분도 쓰십시오 하고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7월 4일이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엄청난 파티가 있고 그러는데 젊은 애들이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또 그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야말로 재확산인데 지금 가뜩이나 미국 남쪽은 심각한데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 이것도 대선 전망만큼이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투명한데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국 대통령 선거 이건 뭐 코로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정말 미국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는 많은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뒤바뀌고 있는 그런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